이것이 폭탄 처리반의 곤욕인가 저런 것들 때문이었구만 아래를 끝까지 봐야겠어 세이브도 열심히 하고 아 대박이네 진짜 포탑 부셔버리고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러면 꺼지니까 다시 켜야 되는구나 왜요 왜 아 왜 아 괜찮았잖아 아까는 왜 뭐가 문제야 집어넣고 그래요? 같이 알아가는 게임 알아가는 방송 좋구요 아니 왜 왜? 아 이해가 안되네 왜?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니? 아니 씨방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됐어 이제 캬.. 얼마나 무게 먹길래 이렇게 야 이거 포탑 몇 개야? 솔직히 세 개라서 그렇게 엄청 낼 것 같진 않은데 드디어 다 풀었다 개 개 노다짐 개 개 노다짐 미침 콘솔급이야 개 개 노다짐 미침 콘솔급이야 나는... 돈이... 뭘 줘야지 좀 편하게 이동이 되려나? 15개를 더 줘야 돼 수정 100개 와 수정만 해도 20이야? 와 대박 광섬이 97개 수정 100개 주자 일단 와... 0.3밖에 안먹는데도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가져간거야 아 미사일 무게 안먹을거에요 제가 그... 생존 난이도가 아니라서 혹시 미사일 먹나요? 미사일 먹나요? 핵전지도 안먹으니까... 아니 안먹을겁니다 아마 올라가자 올라가자 바로 옆으로 걸어가서 어 여기 버벅이는거야 기분나쁘게 여기 올라갈 수가 없나? 저 위를 아 여기 길이 있구나 관리하는 곳은 없지만... 오로지 나의... 뭐야 이거 캐스... 캐스터라의 쪽지인가 본데 문 닫어 아 문도 필요없어 텔레비전 필요없어 이곳엔 오로지... 포탄만 있을 뿐 뭐야 큰 젖병? 탁자 필요없어 깔개 필요없어 갓난아기 침대 필요없어 외계인 장난감 필요없어 많이 해놔야지 와 이거 침낭있네 여기에 어디 예상이랑 약간 다른데? 난 이 위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야 밖에다 짓자 그래 여기다 짓는 걸로 도로는 거슬리니까 여기다 짓자 여기다 하고 솔직히 이제 많아가지고 몇 개 지어도 상관없을 거 같거든요 발전기 고무가 두 개 더 필요하네 고무 내놔 차는 있는데 타이어가 없는 그지 같은 경우에 차는 있는데 타이어가 없는 그지 같은 경우에 네 개 설치하려면 이거 해야겠지 대형으로 고무 나왔다 애매하네 살짝 네 개나 할 필요가 있나? 고무 다섯 개 좋아 이러면 해야지 다섯 개가 되잖아 다섯 개가 되잖아 여기다 하고 아 저기까지 선이 닿았나? 안 닿겠지? 높은 데다가 해서 저기다 발전기를 한 다음에 안되겠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세 개를 해서 구조물을 중간중간을 연결해서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닿나 여기까지 선이? 그게 중요한데 여기는 강한 좀비가 많으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그거 했잖아요? 로봇을 입고 왔잖아요 너무 세서 저기 여기는 포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많이 왔는데 쟰데 있어 녹아도 하러 왔는데 다 죽여야돼 극혐이죠? 봤니 여기까지? 네 개 다되네? 지금 벽이 8이고 여기에는 닿는지 모르겠다 아 유리가 두 개 부족해? 유리가 부족하면 안되지 야 근데 강섬유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네 4개 들어가니까 좀 많이 다르긴 하네 유리는 어디서 구하냐 그럼? 내부에서 좀 나와주면 좋을텐데 내가 가진 유리가 없나? 아 고무 나왔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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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 없어요 고무 상자 뚫어뽕 학교가서 유리잔 좀 가져올까? 학교가서 유리잔 좀 가져올까? 그렇게 하죠 유리잔 좀 가져오는 걸로 저걸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유리잔 없니? 연기 나이터 좋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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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리리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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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랬지? 지금? 유리가 없잖아아 어떤 적이 있어도 끌고 와서 다 죽일 수 있다 이제 콧병 모양 콧병도 유리가 나오나? 커피포트 가져가지 뭐 가지고 쟨는 될 거 아니야 나중에 한꺼번에 쓰면 되지 콧병도 유리 역주 터미더 최근이지만 글은 없다 당당하게 알몹으로 간다 알몹 안 남았어 미친 ㅋㅋㅋㅋ 야 라드 스택 고기 어디 있어? 라드 스택 고기 나 달릴 수 있는 남자야 덤벼! 라드 스택 고기 세라믹 나와? 아 뭐 쿠팡 세라믹 나와? 아 예상력이 됐는데 ingo 그것도 라드 스택 이거 후추통으로 물류를 하는구나 아까처럼 세라믹 넘어놨나 제발 다와라 온다 야ạ 온다 야 야 보탑 이럴 시간야 보여줘 보탑 슝 슝 슝 자자자자자 그앗 거기서 다잡았어? 그렇지 아 저 다리쪽이라서 저 아다 homepage 제발x3 아 다행이야 터지는 줄 알았어 저거 터뜨려 버리자 이것도 어떻게 터뜨리지? 총 쏘면 되나? 레이저 쏴야 되나? 총알 낭비 좋았구요 아 뭐야 야 저것도 많이 되네 레이저 부탁 어 되네? 전력이 살짝 부족하다 기어 알루미늄 구리 강철 이것도 같이 연결해주겠네 그건 저거는 뭐 어떻게 안되냐? 됐다 됐다 아 이렇게 밑에 연결하는 거구나 됐다 이걸로 레이저 부탁 잔뜩 있구요 반대쪽도 설치하고 싶은데 아 레이저가 쓸만할 것 같긴 하다 무덤 있잖아 젠 될 것 같애 여기다 지워야 돼 지금 없을 때 지워놔야 돼 유리가 부족하네 일단은 하고 세 개를 지어서 선이 안 맞으니까 하나 둘 세 개를 짓고 괜찮은데 여기 짓기도 깔끔하고 알루미늄이 부족하냐 이제는? 알루미늄이랑 유리가 부족한거지 어 뭐야 어 굴 시체도 다 갈아엎어버려 고기로 바꿔버려 미트 아 맞아 여기 알루미늄 없으면 그냥 없는거구나 유리랑 그럼 알루미늄만 가지러 가죠 마침 교환할때가 됐는데 잘됐네 여기에다가 설치하라고 간거잖아요 저기다 적당히 설치해놓으면 안전 그 자체에 이길어 이길어 쟤 안됐어 아직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기어가 없다고? 어? 유리랑 알루미늄도 별로 없네 아 뭐야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디 어디 가질러 가야지 뭐 없으면은 별 수 있나 유리 유리 알루미늄 기어 가져오면 되네요 많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유리 4개 유리 4개 기어 기어 유리 4개 유리 4개 유리 4개 기본 베이스인데? 됐다 좋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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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알루미늄 내놔 알루미늄 내놔 고무 있다 여기 고무는 이제 많으니까 됐고 고무 플라스틱 알루미늄이 문제네 또 이제 문제가 많구만 이 동네가 이거 아 참 물론 우리 설령관 뮤트들한테는 문제가 없어 내 피같은 뮤트들 고무 플라스틱 3인칭이 더 잘 캐진다 갑자기 원래 무조건 1인칭이었는데 그레이 가어든지 로봇 그렇지 우리 착한 뮤트들은 죄가 없어요 손가락 부러지겠다 나 자 일단 저기다가 원래 받기로 한다 받고 알루미늄 부족은 예상 못했는데 건설 꾸준히 해줘서 그런지 레벨업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나 기어가 왜 없어 나 기어 가져왔잖아 아 맞다 저기 넣어놓고 왔지 아 병신인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유리랑 이제 넣어놓고 왔지, 아아! 분해하면은 절로 들어가니까 하아... 진짜 미쳤나봐... 가져가서 했으면 되는데 분해를 왜 한거냐, 애초에 귀여워 나 자신감의 싸움... 아아... 알루미늄 아예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알루미늄이? 진짜 하나도 없네? 세제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 뭐 유리 가져가나 그러지 않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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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 엄청 많네! 30개 줘 알루미늄만 없어 알옵진이야 알루미늄 주세요 알루미늄을 장사로 사야겠다 어차피 장사할 것도 없는데 알루미늄 사면 되겠네 없잖아 알 알 알 알 알... 알루미늄 없죠? 알루미늄 관련된 것도 없나? 아, 식품 플라스틱이었어? 플라스틱 맞겠구나 플라스틱 맞겠구나 아... 알 알체 괜찮네 대기 알루미늄은 솔직히 사기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왜 잡기 쉽게 어렵냐 됐다 다 온 김에? 아냐아냐 없다 무기가 40개 밖에 못 가져갈 거 안 가져가는 게 낫지 알루미늄! 타투 많기 때문에 아마 무게적으로 괜찮지 않나 환매할 때도 경험치 줬으면 지금쯤 수확할 때랑 환매할 때 경험치 30만 줬어도 경험치 진짜 많이 먹었을텐데 참 진짜 많이 먹었어 경험치 진짜 아 뭐야 아 깨졌네 그거 라드스텍 아 무게 너무 조르이 길 터라 진귀한 분이 오셨다 야 길터 만원 넘었네 스카이림보다 오래 걸렸다 돈 먹은 장비가 가성비가 저를 별로 안 맞아 스카이림보다 상위템이 완전히 티어가 높은 템이 없잖아요 그냥 강화로 올라가는 형식이죠 금융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번거롭네 어렵다기보다는 번거롭네 타투 어디 보자 알루미늄 꾸러면 해놔 야 1700원이나 갖다 먹어? 너무한거 아니니? 나는 의약품을 팔면 되거든 사실 무게 팔 거 있냐? 안 써 저거 아 스컬피온 고기가 이렇게 비싸? 200원이나 하네 다 하면 괜찮은데 이거 스팀펙 팝니다 자 60개 헐면 되겠지? 가자 캬 왜 1700원을 사는데 돈이 더 생겼지? 대단한걸 여기 먼저 받고 아 여기 말고 어디야 입장에 두세개 받고 뭔가 개뻘짓만 하고 있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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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수련의 길이지 뻘지죠 이 세상에 게임에 게임에 뻘지는 없지 게임에 뻘지는 없지 탁 멋있다 진지 해왔 우선 해왔